정방송 제작자 17선을 챙겼다. 유망수다. 영국 뵙번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제 평생 가슴속에 남아요. 이들이 저지른 가해 행위는 다양했다고 합니다. 전기팔이 채 손 흐르라고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야구 선수인데 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지어 이 전기 흐르는 것을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감전돼서 아우 하니까 아주 기쁜 듯이 웃더라고요. 장난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같은 고등학교 야구부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가혹 행위를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모 씨는 그날 두 손이 묶인 채 폭행을 당했다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난 선수 중에는 이영아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영아 선수는 15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창모 씨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폭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거는 이영아가 저를 부르면 무조건 이걸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젖꼭지라고 젖꼭지 아니면 앙 젖꼭지 이루어요. 앙 젖꼭지 입으시지 아우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아주 그냥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심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맞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선수는 더 있었습니다. 김대현 선수는 전신 마사지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보통 2시간 때로는 밤새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선수의 공공연한 폭력에도 동료들은 문제 삼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5년 황금사작이 우승을 거머쥐었을 당시 승리의 주역이 이영아 김대현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서 왕처럼 모셔지는 거죠. 코치들도 건들 수가 없었고 그 선수들이 게임을 깽판 치면 선배들은 진학 문제에도 관련이 있으니까 게임을 일단 이겨야 되니까 야구를 잘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016년 KBO 신인 선수 선발 당시 1차 지명을 받은 두 선수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프로야구로 진출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장모 씨에게 남은 건 치유받지 못한 트라우마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람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그냥 좀. 편의점에 가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건 사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사람이 망가져요. 걔네들은 지금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거 당하고 보니까 저도 당시에는 걔네들이 괴롭힐 때는 이것만 넘기면 버틸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평생 남아요. 한 야구 명문고의 겨울 전지 훈련에서 심한 폭력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KBS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15년 당시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김대현의 폭행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현이 부모가 전화가 와서 근데 자기네 아들, 자기 아들이 좀 유망주니까 좀 살려달라. 좀 도와달라. 묻어달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가 주의시키겠다. 죄송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넘어간 겁니다. 그게 아들 창모 씨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그걸 막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막았다는 것 같아요. 그때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그 이후에 더 고통받았다든가 알고 나서 자식한테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폭로 이후 김대현 선수는 폭행과 마사지 강요, 학폭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김대현 선수의 법률 대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대현 선수에게 연락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장모 씨의 폭로 이후 야구부 동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전한 동료도 있었습니다. 이영하 선수의 학폭 의혹에 불거지자 소속 구단인 추산 측도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양측의 의견이 그쪽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조창모 씨하고 우리 해당 선수하고는 의견이 상충돼요. 일단 안 했다고 그러니까 조사는 했지만 결론이 안 나왔다. 인정과 사과를 받았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창모 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영하 선수의 학폭 의혹을 받았다. 이영하 선수의 학폭 의혹을 받았다. 이영하 선수의 학폭 의혹을 받았다.